예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수 임영웅이 신기록의 사나이로 등극을 했습니다. 유튜브 최고 12개월 최근 12개월 조회수가 탑2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이 뮤직의 조회수가 3억 9천 6백만 뷰라고 합니다. 대단하죠. 3억 뷰를 넘는다는 것은 정말 3억 뷰가 아니라 3천만 뷰를 넘는 것도 대단한 수치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. 임영웅 쇼츠 영상이 또 구독자가 25만명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이 아직 임영웅 유튜브나 쇼츠 영상들을 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시고 임영웅 가수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2월 달에 또 미국에서 공연도 예정되어 있죠. 임영웅 가수는 정말 진짜 국민 가수로 등극한 대한민국의 트로트에 어떻게 보면 남자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죠. 미스터 트롯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 국민 가수가 되었습니다. 저도 열심히 임영웅 가수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